다재다는 게 누구겠어요? 언니가 맨날 말하는 그 다재다는 게 누구겠어요? 바로 저거. 이건 아닙니다. 보십시오. 얼굴 하는 거죠? 보세요. 붉어진 얼굴이영? 이제 또 해야겠어. 지연! 이 언니네. 그래 나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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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. 이런 편에. 라이어였어. 야전자이문들, 야전자이문들. 좋아. 괜찮아? 좋아. 야? 40분이 될 때까지. 야? 40분이 될 때까지 하는 거 어떠세요, 언니? 그래? 그래. 짧은 거 아니니? 꽤나 긴 시간이라고 해요. 오, 그래. 자, 그럼 동생이 해봐라. 그래. 그래. 너가 오늘 야자타임을 아는 게 신기하다. 너? 야자타임을 아는 게 너무 신기해, 선배님. 너라고? 역시 선배님의 아프고 실력을. 그럼 머리채 잡는 거니? 어, 그럴 때 한 사람들끼리. 야, 너가 해야지. 내가 60일 언니야. 내가 60일 언니야. 언니. 요즘 많이 힘드시던데. 응, 너무 좋아. 지금 많이 꼬에 덜 세게 해야지. 이거 따워서 무겁지 않았어? 아, 좀 무거웠어. 고마워. 고마워, 동생. 고마워. 진짜 웃겨. 예언! 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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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! 나 website, 다 싸이 Dat item. 죄송해요. 좋아하는 거 같아. 내 못 verdure. 너를 졸망해? 생각하면 옆침대인데 여기 자라? 여기 언제 자라? 어떻게 너무 예쁜데? 다른 방구? 귀여워? 나 먹으러 방구라고 해요 오늘이 마지막 이거 절 안 받아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이 요 요 요! 복잡해 어우 답답해 잘 어울린다 너흘들 그냥 어우 답답해 왜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대박 아니 답답해 왜 답답해 어? 어떡해 랩 어 랩 페이걸 랩 저희가 그 안에서 댄스댄스하면 될 것 같아요 불타는 오늘을 위해 더 랩 랩 복잡해 떱떱해 나도 날 모르겠는데 헤이걸 스트레스 get it on now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나 둘 셋 재미있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화이팅 알람을 제가 못 들은 거에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10분이면 금방 15분 뛰어 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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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뿐이야 그래서 잠시만 심장이 똑같은 금방 뛰어서 빵빵하고 창문도 이 정도면 나름은 괜찮아요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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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도 빵빵하면 뭐 조명도 괜찮아 창문도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 일을 이따위로 하고서 지금 일을 이따위로 하고서 아 선생님 지금 월요금을 받아? 지금 월요금을 받아? 그거 좀 보여주면 돼 월요금을 받아? 월요금을 받아? 월요금을 받아? 제가 가자! 그 뭐예요? 내가 뭐라고 했는 거야 관외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 이따위로 하고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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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게 말이야! 네가 말했어 휴가 이 자리는 그때부터 다 계실 거예요 어머 이건 굉장히 아름다 그래 내가 앉겠어 이 자리 나와요 나오라고 정신 차량이 뭔데? 저희의 본 모습이 있고요 저희 티키타카 대박이에요 요티티 어? 요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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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인사 인사 안녕 노는 게 제일 좋아 오 야야야 오 야야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오 야야야 누가 뭐래도 좋은 걸 뮤콜이 제일 좋아 난 오 야야야 그래서 감사합니다.